나는 솔로 12기 최종 커플 결말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수학강사 38살 영수는 옥순을 최종 선택합니다. 별리사 34살 광수는 최종 선택을 포기했으며 마침표를 찍었을 때 책장을 덮었어야 했는데 괜히 붓 한번 더 잘못 늘렸다가 이야기를 망쳤다며 물러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0살 임용고시 준비중인 옥순은 최종 선택을 포기했으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연구원 31살 영호는 현숙을 향해 최종 선택을 했으며 공연 배우 33살 현숙 또한 영호를 선택하며 최종 커플이 탄생됩니다. 32살 공연기획팀 근무하는 영식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영숙을 최종 선택하지만 31살 영숙은 최종 선택을 포기했으며 상철은 영자를 최종 선택했지만 영자 순자 영철 모두 최종 선택을 포기하며 유일하게 현숙 영호가 최커로 탄생됐습니다. 33살이